아 왜 저래 심지어 쎕니다 손을 말해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떠셨어요? 몰라요 이 소포에서 그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식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? 제가 이렇게 짐승답게 연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짐승다운 연주를 우리 소녀시대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고 저의 모토가 세상에 이런 피아니스트는 없었다는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뿐인 신지오 스타일 신지오야 저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류가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우리 K클래식에 있어서도 저희 뮤지션 여러분들도 열심히 활동해서 저도 더욱더 한류를 뻗어나갈 수 있게 일조하는 그런 뮤지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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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